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만큼 걱정되는 게 겨울철 난방비인데요.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 난방비를 낮추고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유빈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와 시민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은 오늘 서울 명동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에너지 캐시백 우수 시민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서약식이 열렸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 20도 유지, 샤워 시간 5분 줄이기 등 난방비 절감 팁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상가들의 문 닫고 난방을 당부하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겨울철 도시가스 캐시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만큼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겨울을 앞두고 난방비가 많이 걱정이 될 겁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것이 가계의 부담도 절이고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입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단가는 3제곱미터당 최대 70원에서 200원으로 작년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됐으며 내달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유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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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